편하다고? 지켜준다더니 오영철이 와서 허버하도 모르겠네 어? 세연아 자자 자 얼른 자 하루종일 돌아다녀서 피곤하다며 어? 저 자, 잘 거야 지금 자 아, 네가 이러는데 어떻게 자? 사실 나 잠이 안 와 차이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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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디 갔어? 제발! 제발! 아니, 새벽이 쩨 저 직원 누구야? 저 직원 누군지 몰라도 내가 책임지고 자고 싶게 그 아저씨 무슨 일이십니까? 아, 정원에서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엄마 봐봐 이게 내 번호야 무슨 일 있으면 여기로 바로 전화 걸어야 돼, 알겠지? 한번 써보자